우리 교재 54쪽 골품 제도인데요. 신라 사회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골품 제도를 좀 자세히 배울 텐데 우리가 정치사 할 때 골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했었거든요. 육두품 얘기도 했었고 진골 얘기도 했었고 둘 사이에서는 계층 간 신분 이동이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이걸 좀 따로 떼서 아주 어디까지 봐야 되냐 아주 깊숙이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문제가 실제로 골품 제도 문제가 나오면 상당히 깊숙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자 골품 제도를 좀 한번 보죠. 오른쪽에 보면 골품이라고 제가 한자를 좀 써놨는데 이게 그대로 해석하면 뭐가 될까요? 직역하면 뼈의 품질. 그러니까 성골 성스러운 뼈다귀 진골 진짜 뼈다귀. 육두품부터는 연체동물이죠. 뼈가 없으니까 이제 뭐 흐물흐물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더라도 참 놀라운 발상. 그러니까 사람의 뼈에 품질이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엽기적이죠. 그렇잖아요. 사람 뼈에 품질이 있다. 그러니까 뼈에 박혀져 있는 품질이니까 이건 안 바뀌어. 아빠가 진골이면 애가 태어날 때 진골로 태어나는 거고. 아빠가 육두품면 애가 육두품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사회학 용어로 바꿔서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지위를 귀속지위라고 하거든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지위를 성취지위라고 해요. 그런데 골품제도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이름 안에는 성취지위보다 귀속지위의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뼈라는 건 귀속지위잖아. 그렇죠? 이건 성취지위가 될 수가 없거든. 폐쇄적 사회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신라 멸망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납니까? 신라가 멸망한 근본 원인은 골품제도의 모순입니다. 골품제도의 모순. 제가 정치사일 땐 뭐라고 했냐면 10-가를 공부하는 친구가 실력 수투를 공부하는 친구한테 수학 공부를 똑바로 하라고 충고질하는 세상. 그게 이제 모순이야. 성립 배경을 한번 보죠. 오른쪽에다 칸이 없거든. 이거를 그대로 써야 돼. 빈 칸이 안 만들어져 있어. 이걸 먼저 써야 돼. 중앙지권화 과정에서 지방족장 세력을 통화 편지하기 위한 시스템. 이걸 먼저 쓰셔야 돼. 지금 쭉 써야 돼. 옆에다. 중앙지권화 과정에서 지방족장 세력을 통화 편지하기 위한 시스템.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중앙지권화 과정에서 지방족장 세력을 통화 편지한다는 게 뭐냐. 우리 국가 발전 단계로 보면 중앙지권 국가 이전 단계가 뭐였죠. 국가 발전 단계로 보면. 연맹 국가라고 하죠. 들어본 거는 같죠. 연맹 국가. 그런데 이 연맹 국가가 이제 중앙지권 국가로 오는 과정에서 나타난 시스템이라는 거야. 한번 볼게요. 연맹 국가인데 연맹 국가는 이렇게 생겼죠. 얘네들이 연맹 돼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거를 족장들의 힘의 크기라고 봅시다. A, B, C, D 족장이 있는데 이게 중앙지권화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족장들이 왕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행정관료가 되는 거지. 과거의 부족장들이 무릎을 꿇고 경제부 장관도 되고 교육부 장관도 되고 이러면 부족적 성격이 행정적 성격으로 변화되면서 중앙지권화가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걱정이다, 형이.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중앙지권화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봐봐. 얘가 일로 와서 무릎을 꿇어. 얘도 일로 와서 무릎을 꿇어. 이렇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힘의 크기라고 보면 동그라미를 힘의 크기라고 보면 A 족장이 무릎을 꿇는 것과 D 족장이 무릎을 꿇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는 A 족장이 무릎을 꿇는 것이 훨씬 더 왕이 대우를 잘해줘야 되지. 왜? 얘는 힘이 세잖아. 그런데 D 족장이 무릎을 꿇는 거는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A 족장만큼 좋지는 않겠지, 기분이. 왜냐하면 A 족장은 만약에 무릎을 안 꿇는다. 그럼 왕의 입장에서 야! 이 시가 무릎을 왜 안 꿇어? 이러면 얘가 또 같이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D 족장은 야 너 왜 무릎을 안 꿇어? 이놈은 이러면 어? 뭐 이러면 꿇을 거 아니야. 힘이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그러면 얘는 꿇는 순간 뭐가 되냐면 진골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성골이 되고. 그래서 성골, 진골, 육두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쭉 그럼 이제 이 위에 제목 다시 한 번 내용 다시 한 번 성립 배경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이 지방 족장 세력들을 중앙에 통합 편지하기 위한 시스템 그 과정에서 골품 제도가 만들어졌지. 그리고 우리가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서열화 시켜놓으면 국왕의 지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렇지? 서열화를 많이 시키면 시킬수록 국왕의 지위가 올라가는 거잖아. 성골은 무혈왕이 지기하면서 폐지돼. 왜? 무혈왕이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지. 그래서 성골은 언제 없어진다고? 무혈왕이 지기하면서 성골은 폐지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귀족들이야. 얘네 족장들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골품 제도는 귀족과 관련되어 있는 시스템이야. 귀족이 아닌 평민과는 골품 제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이해되셔? 무슨 의미인지? 골품 제도와 평민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골품 제도 안에 편입돼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야? 다 귀족이야. 그러니까 귀족에게만 해당되는 시스템이야. 평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귀족들 사이에서도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서열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골품이라는 건 결국 귀족 서열화 시스템이야. 그리고 이 3두품에서 1두품은 나중에 신라가 통일되고 나면 점차 의미가 없어져서 평민화돼 버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4두품까지만 보통 배우면 돼. 귀족의 서열화.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서열 제도다. 그리고 이 3두품에서 1두품은 통일 이후 평민화돼 버립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문제가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자 일단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보죠.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지방 족장 세력을 통합 편지하기 위한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돼야 돼. 그러니까 결국 앞쪽에 있는 화랑도 화백회의는 화백회의와 화랑도는 시족사회 전통인데 이거는 시족사회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오히려 중앙 집권화와 관련돼 있어. 골품제도는 시스템 자체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스템이지. 왼쪽에 보면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줄 테니까 정신 발짝 차리고 들어야 돼. 여기 보면 등급이라고 돼 있어. 1등급부터 17등급까지 있거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관등명이라고 돼 있어. 관등. 근데 이제 잘 들어. 제가 지금 하는 얘기. 관등명과 관직명은 다른 개념이야. 그럼 관등명이라는 게 뭐냐. 여기 이벌찬 이렇게 돼 있지. 이벌찬을 지금으로 바꾸면 1급 공무원이라는 뜻이야. 옛날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벌찬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몇 급이라는 뜻이야? 1급. 그러면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직이 있겠지.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관등과 관직을 헷갈리면 안 돼. 그럼 1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대표적 관직이 뭐냐.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로 하면 시중이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시중은 관직이고 이벌찬은 관등이야. 그러니까 이벌찬이라는 뜻은 관직이 아니고 이벌찬이라는 관직이 아니야. 이벌찬은 1급 공무원이라는 뜻이야. 이벌찬 이찬 잡찬 파진찬 대하찬 아찬 일길찬 사찬 급벌찬 술잔을 부딪히며 찬찬찬 얘네들이 고의 관리야. 대나마 나마 대사 사지 길사 대오 소 조이 얘네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런 거라고 보는데 경찰은 순경서부터 시작하잖아. 그렇지? 순경은 관등이면서 관직이지. 그렇지? 경찰 직위로 얘기하면 관등이면서 관직이 되잖아. 그런데 공무원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9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갔다. 그럼 동사무소에 가면 그 사람 직책이 뭐냐면 서기보야. 서기보. 그러니까 급수로는 구급이고 직책은 서기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벌찬은 이벌찬은 구급이라는 그런 급을 얘기하는 거야. 서기보라는 직책을 얘기하는 거야. 급을 얘기하는 급. 이걸 몰라가지고 계속 틀리는 거야. 그냥 구분도 안 하고 보니까.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 제가 지금 이 그래프 보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진골은 여기 조이서부터 출발해서 이벌찬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그럼 얘네들은 관등 승진이 관등 승진의 상한이 있어? 없어? 없어. 이벌찬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지.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진골은 뭐까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벌찬까지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야. 그런데 육두품은 육두품은 아찬까지 올라가면 끝나지. 그럼 이 그래프 상으로 보면 육두품은 5등급 대하찬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일은 없어. 육두품은 5등급 대하찬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박스를 치고 외워야 돼. 이 승진 상한 등급. 그러니까 진골은 이벌찬까지. 육두품은 뭐까지? 육두품은 뭐까지? 아찬. 아찬은 몇 등급이야? 육두급이야. 아찬은 몇 등급을 아찬이라고 하는 거야? 육두급을 아찬이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오두품은 어디까지 승진이 가능해? 대나마까지 가능해. 여기다 박스를 치는 거야. 대나마. 아, 오두품은 대나마까지 승진이 된 거야. 육두품은 어디까지 승진이 돼? 대사까지 승진이 된다. 대사까지. 1등급, 이벌참부터 17등급, 조이까지 다 외워? 안 외워? 안 외워. 4개만 외우는 거야. 뭐만 외운다고? 4개만. 뭐뭐야. 봐봐. 이벌찬, 그 다음에 아찬, 그 다음에 대나마, 그 다음에 대사. 사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관등은 어디야? 사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관등은 어디냐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 외워서. 그래프 주고 푸는 게 아니야. 이걸 물어봐. 이렇게 크로스로 해서. 특히 경찰 문제는 사두품은 대나마까지 승진이 가능하며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X야. 사두품은 어디까지 승진이 가능해? 대사까지. 외우셔야 돼. 그 다음에 오른쪽 한번 보죠. 오른쪽. 오른쪽 보면 복색이 나와 있는데 자비, 청황 이렇게 4개 복색으로 돼 있어. 그럼 이걸 분석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1등급 이벌찬부터 5등급 대아찬 이벌찬부터 대아찬까지는 자색옷을 입고요. 6등급 아찬부터 9등급 급벌찬까지는 비색옷을 입고요. 10등급 대나마, 11등급 나마는 청색옷을 입고요. 12등급 대사, 17등급 조이까지는 황색옷을 입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제 봐봐. 오른쪽 봐봐. 자, 골품하고 관등하고 복색하고 이 3개를 묶어놨어.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유형 그대로 해줄 테니까 보셔. 자, 골품에 따라 관등의 높고 낮음이 결정된다고 하면 O야, X야. 골품에 따라 관등의 높낮이가 결정된다고 하면 O야, X야. 자, 왜 그런지 한번 보자고. 골품이 높으면 관등이 높고 골품이 낮으면 관등이 낮지 않느냐. 이게 왜 X냐.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래프 잘못해서 하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겠지. 내가 진골인데 관직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내가 등급이 17등급 조이야. 근데 6두품 중에 여기 있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6두품이 지금 관등이 더 높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으려면 결정이 맞으려면 진골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이 말이 맞냐면 5등급 대하찬부터 만약에 진골이 시작한다. 이러면 이 말이 맞지. 근데 진골도 시작은 어디부터 해야 돼? 17등급 조이서부터 하는 거야. 근데 단 뭐만 없는 거야. 승진 제한만 없는 거야. 다 시작할 때는 17등급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6두품이든 5두품이든 4두품이든 진골이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 지금? 근데 진골은 뭐가 없다고? 승진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골품에 따라 관등의 고화가 결정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골품이 높으면 무조건 높은 관등이라는 얘기 아니야. 근데 이 말은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말은 뭐가 맞느냐. 이게 맞아. 제한한다. 골품은 관등을 뭐 한다? 제한한다. 실제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초창기에 처음에 시작될 때는 고급 문제가 되게 어려웠거든. 요즘에는 보니까 문제도 아니야. 김유신이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묻는 거야. 문제도 아닌데 옛날에 초창기에 1회 2회 이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되게 어려웠다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릉검 수업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유명해졌거든요. 한릉검 수업을 아마 대한민국에서 내가 제일 먼저 했을 거야. 아무도 하지 않을 때 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들을 보면 얼마나 기발한 문제들이 많았냐면 선덕여왕 드라마를 해. 선덕여왕 드라마를 하는데 문제가 어떠냐면 다음은 선덕여왕 드라마 세트장이다. 그리고 이제 감독이 그림으로 그려서 앉아있어. 그림. 웹툰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다 놨어. 그러면 조연출이 옆에 있어. 그러면서 조연출이 어떤 배우를 이렇게 지적해. 그러면서 감독님 저 배우는 골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 응시료가 2만 원이야. 그래서 문제지가 컬러야. 그러니까 그 조감독이 조연출이 쟤는 쟤는 저 사람 저 배우는 골품이 뭐예요? 물어봤는데 어떤 배우를 지정하고 있냐면 청색 옷을 입고 있어. 근데 감독한테 골품이 뭐냐고 물어봤어. 이때 감독이 할 적당한 말을 찾는 거야. 문제가 그렇게 나왔다고. 문제 재밌지? 그런 문제 보면서 이런 문제들을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덕여왕 드라마를 보면서 골품이 뭔지 찾을 수 있도록 행복하는 거지. 무슨 옷 입고 있었다고? 1번이 뭐냐면 구어체야 답이. 응 이래. 왜냐하면 감독이 조감독 같아 얘기하는 거니까. 반말할 거 아니야. 응. 오두품이야. 이게 1번이야.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이걸 1번으로 쳐서 틀렸어. 청색 옷을 입고 있는 저 배우는 골품이 뭡니까? 응. 오두품이야. 다 틀렸어. 그리고 이제 쭉 뭐라고 뭐라고 뭐 진골이야 뭐 3 뭐 어쩌저쩌 막 했는데 답이 4번인가 였는데 끄트머리에 있었는데 답이 뭐냐면 몰라. 몰라요. 그리고 뒷말이 더 웃겨. 아 근데 이렇게 돼 있어. 실제로 답이 아 근데 4두품은 아닐 거야. 이게 정확한 답이지. 왜 4두품은 절대로 청색옷을 못 입지. 지금 그래프 잘 봐봐. 청색옷은 남아 대남아가 입는 건데 4두품은 남아가 될 수가 없어. 4두품은 절대로 청색옷을 못 입어. 그러니까 몰라. 왜 진골일 수도 있고 진골일 수도 있고 6두품일 수도 있고 5두품일 수도 있지. 청색옷을 입고 있다면 진골일 수도 있잖아. 6두품일 수도 있지. 5두품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4두품은 아니야. 이게 답이었어. 몰라. 그런데 4두품은 아니야. 근데 대부분 수험생들이 골품 제도를 잘 배우신 분은 이거 하다가 이게 이제 답을 체크해. 그리고 이제 OMR로 옮기는 과정에서 몰라. 몰라가 답이 될 수 있나? 이러면서 이제 시험지와 대화가 시작돼. 여러분들 많이 하는 작업 아니야. 이러면 이제 이론이 개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내가 살아온 그 세월 시간의 상식이 이제 문제에 개입되기 시작해. 내가 여태까지 25년을 살면서 답이 몰라였던 적은 없어. 이러면 100% 틀려. 그치? 아니 내 말 맞지 않아? 문제를 풀다가 본인의 삶이 이 문제에 투영되는 순간 시험지와의 대화가 시작되는 순간 이 문제는 틀리고 공상이 커져. 그럴 땐 아예 찍는 게 나아. 찍으면 25%니까. 답은 4번이 답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아주 재밌게 만들어진 문제야. 문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골품을 배웠다. 라고 하면 문제를 이렇게 응용해서 내줘야 수험생들이 나중에 사극을 보는데 자세고스를 입혔다. 아 쟤는 무조건 진골이네. 사극을 보면서 배웠던 내용이 투영되는 거야. 쟤는 진골이겠구나. 왜? 자세고스는 진골밖에 못 입잖아. 육두품은 절대로 자세고스를 입을 수가 없지. 지금 이 말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복색은 그럼 지금 생각하면 복색은 얘하고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얘는 제한이야. 골품은 복색을 제한하는 거야. 왜? 진골이라고 다 자세고스를 입는 건 아니지. 진골은 자비청황을 다 입을 수 있어. 육두품은 비청황을 입지. 오두품은 청황을 입고 사두품은 황만 입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골품은 복색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왜? 결정한다는 건 예를 들어서 진골이면 무조건 자세고스를 입어야지. 근데 그건 아니니까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 제한만 하고 실제로 복색을 결정하는 건 뭐야? 관 등이지. 이게 결정하는 거야. 이게 골품 제도를 분석한 도식화야. 이것만 알고 있으면 거의 대부분 문제는 맞죠.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이런 게 되잖아. 아찬으로 있던 사람이 대아찬으로 승진할 경우 이 사람은 무조건 진골이다. 이 선지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O야, X야. 아찬으로 있던 사람이 대아찬으로 승진했을 경우 이 사람의 골품은 무조건 진골이다. O지, O. 또 무조건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래서 틀리는 거야. 그렇죠? 골품 제도 문제는 대부분 이렇게 해서 틀려. 시험지랑 대화해가면서. 봐라. 지금 웃지? 데일리 테스트 볼 때 잠깐. 무조건? 대부분 무조건은 답이 안 되던데. 자, 한번 보시죠. 밑에.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에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걸 알려주죠. 우리가 이 골품 제도가 알려줘요. 가옥의 규모, 복색, 수례 이런 것까지도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골품이 어떤 결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 진골이다. 그러면 방의 넓이 그다음에 담장의 높이 뭐 이런 것까지 다 골품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골은 바깥에서 집을 만드는데 바깥에서 안이 안 보여. 담장의 높이가 높은 거야. 다 담장의 높이까지도 다 그렇게. 그리고 더 웃긴 건 수례 같은 것도 이런 건데 지금의 자동차 같은 수례. 수례의 사이즈. 그럼 예를 들어 진골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 타고 다니는 거야. 뭐 제네시스도 타고 다 타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육두품이다. 근데 내가 육두품인데 돈이 많아서 제네시스를 탔다. 그럼 사형. 이 사람은 그랜저까지만 타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쏘나타까지만. 그리고 오두품은 예를 들어 아반떼. 뭐 사두품은 뭐 모닝.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너무 웃기지 않아? 추접스럽고. 그리고 한때는 밥그릇과 밥그릇의 재질도 골품이 결정했대. 와 진짜 개추접시야. 진짜. 기왓장에다 연꽃무늬 장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골품이 다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중석이가 지금 가장 쉽게 쉬운 방식으로 얘기해 줄 테니까 내가 제가 해드리는 방식대로만 이해하고 끝내셔야 돼. 알겠어요? 여기서 더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고 중시령 시랑 경 도독 사신 군태수 연령은 관직이라는 거야. 이거 말고도 관직은 많겠지. 그러니까 대표 관직만 지금 논 거야. 관직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중시령이 뭐냐 이 사람들이 각 부서 장관들이야. 우리 통일신라에 보면 14부 통일신라 전에는 10부가 있었지. 그럼 집사부 장관은 시중이라고 하지. 집사부 장관 이외에 나머지 장관들은 중시령이라고 불러. 그럼 중시령은 장관이야. 중시령은 뭐라고? 장관. 중앙 장관이지. 도독은 뭐야? 이것도 배웠는데. 이건 지방 장관이지. 구주 도독 원성왕 때부터 도독이라는 말이 쓰였잖아. 군주 지증왕 총관 문무왕 도독 도독 원성왕 그런 왕이 있었던 기억은 있어? 여러분들 왜 공부를 하면 경제사회 문화사 공부를 하면 왜 볼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 이해가 돼요? 정치사 할 때 배웠던 골품과 사회사 단원에서 나오는 골품은 그 정밀도가 다르죠. 골품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을 텐데 이렇게 배우고 나면 얘기가 달라져. 그리고 시랑 경 얘네들은 차관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대 그래프 잘 보세요. 중시령은 무슨 옷을 입어? 자색옷을 입지. 여기 등과 연결해 보면 2등급서부터 5등급까지가 중시령이 되는 거야. 시중은 1등급이고 시중이 2벌찬이야. 중시령부터는 2등급이야. 이해되고 계셔? 근데 중시령은 다 옷 색깔이 뭐야? 얘기 좀 해봐. 옷 색깔이 뭐야? 자색옷을 입지. 시랑 경은 무슨 옷 무슨 옷을 입어? 비색과 청색옷을 같이 입지.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랑도 우리로 얘기하면 시랑이 호봉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분이 시랑에 임명이 됐어. 그럼 처음 임명된 시랑은 무슨 옷을 입겠어? 청색옷을 입다가 호봉이 올라가. 단계가 올라가. 그런데도 직책은 시랑이야. 시랑인데 호봉이 올라가. 급수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시랑인데 무슨 옷을 입게 돼? 비색옷을 입게 되는 시랑이 되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들어야 돼. 이 말을. 그러면 이런 원칙 때문에 처음에 시랑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은 비색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만 임명될 수 있어. 이 말이 중요해. 그러니까 시랑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비색옷까지는 입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해. 그러면 시랑은 골품으로 말할 때 어떤 어떤 애들만 시랑이 될 수 있어. 진골은 다 되니까. 진골. 그 다음에 오두품은 될 수 있어. 오두품은 시랑경이 될 수 없어. 왜? 오두품은 비색옷을 입을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 잠깐만요. 청색옷 입잖아요. 그래 입는데 비색옷을 입을 수 있어야지 처음에 임명을 한다니까. 그러면 도독은 물어볼게. 골품으로 얘기해. 도독은 어떤 애들만 되는 거야. 무슨 옷을 입을 수 있는 애들. 이해되고 계셔? 처음 도독에 임명되면 비색옷을 입을 수도 있지만 자색옷을 입을 수 있어야 도독에 임명되는 거야. 사신 봐봐. 오소경에 파견돼. 어디에 파견된다고? 오소경에 파견되는 지방관인데 사신도 무슨 옷을 입을 수 있는 애들이야. 그러면 사신도 임명되는 사람이 골품은 어디만 임명되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있는 애들은 진골 아니면 다 육두품만 될 수 있는 관직이야. 오두품은 이 관직을 하나도 없어. 선생님 오두품은 그럼 뭐합니까? 여기 없겠지.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은 자색옷이나 빛의 옷을 적어도 입어야 되니까. 이 관직을 얻으려면 진골이거나 육두품이어야 돼. 진골이거나 육두품. 그럼 이걸 한번 보자고. 관등에 따라 복색은 차등을 둬. 자 봐봐. 이 말 잘 들어야 돼. 골품이 관복을 복색을 결정하는 거야? 관등이 결정하는 거야? 관등이 결정하는 거야? 관등이 복색을 결정하는 거야? 골품이 결정하는 게 아니야. 골품 기준이 아니다. 복색은. 자 그다음에 위에 더 알아보기 코너가 있는데 중의제라는 건데. 일단 이거 읽어볼게요. 자 중의제 내용이 뭐냐면. 비진골 출신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일종의 특징 제도래요 들어보면 되게 웃기거든 근데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무마시키는 게 아니고 더 열받게 하는 것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나와 제가 예를 한번 들을 테니까 봐봐. 제가 육두품이에요. 제가 뭐라고? 육두품이야. 내가 나이가 서른 셋이야. 어? 웃어? 좋아 좋아. 액션이 좋아. 저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싸가지 없고 좋잖아. 서른 세 살이야 내가. 근데 서른 세 살인데 내가 육두품이야. 근데 아찬이 됐어. 서른 세 살이야.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 내년에 죽어? 왜? 이제 더 이상 승진 안 되잖아. 뭐하러 살아? 승진도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육두품들이 불만이 있겠죠. 이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중위죠. 중위라고 하는 것은 한자는 좀 다른데 어떻게 이해하면 되면 중간 위계가 있다는 거야. 그건 무슨 얘기냐. 잘 봐봐. 이게 얼마나 코미드 같은 건지. 6등급 아찬이 있지. 이 아찬을 그냥 아찬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고 무슨 아찬, 무슨 아찬, 무슨 아찬, 무슨 아찬이라고 해서 네 단계로 쪼겨놓는 거야. 그러니까 육두품이 그냥 바로 아찬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재미있게 얘기하면 4아찬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년 있으면 3아찬로 올라가. 그다음에 한 3년 있으면 2아찬로. 선생님, 그게 어차피 아찬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승진을 하잖아, 그래도. 선생님, 어차피 아찬이잖아요. 월급을 올려주면 되지. 실제로 승진이 좋은 이유는 월급 때문 아니야? 그럼 월급을 올려주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찬을 4개로 쪼개서 승진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비진골 출신들이 갖는 우리 아까 전에 그 경우 33살에 아찬이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낙이 없잖아. 이런 사람들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 1, 2, 3, 4는 내가 한 말이야. 실제로는 무슨 무슨 아찬. 무슨 무슨 아찬. 아찬이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야. 사중아찬이라고요. 아찬은 4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야. 중간 단계 위계라고 보시면 돼. 한자로는 이게 아니야. 한자로는 무거울 중자에 다른 위라를 쓰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데 그냥 이렇게 중간 단계 위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다음에 10등급 대나마. 구중 대나마야. 이거 뚫고 올라가려면 힘들어. 알겠어? 그러니까 대나마가 9단계로 나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승진된다고 하더라도 대나마에서 위로 올라가기가 9년 걸리는 거야. 선생님 그럼 진골도 이렇게 올라갑니까? 아니야. 진골은 없어. 중위가. 그냥 아찬 다음에 대아찬이다. 그러니까 진골은 빨리 승진이 가능한 거야. 제가 볼 때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육두품이 더 열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괜찮았대. 11등급 나마는 7중 나마로 7단계로 나눠져 있어. 선생님 12등급 대사가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2등급 대사가 나눠져 있어야지. 단계별로 보면 이 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또. 아찬, 대나마, 대사 이렇게 중위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 여기 보면 나마가 중위가 있잖아. 선생님 대사에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사두품 애들은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불만이 있든 말든 뭐 어쩔 뭐 이런 거지. 저 arriv grad Doblin 원 생각보다 요즘 소머리 고정 치료에 감사합니다.